음악 다음은 아동청소년에 관한 소식입니다. 2020년에는 아동청소년 참여 예산으로 어떤 사업이 진행될까요? 2018년, 2019년에 이어 진행되는 2020년 아동청소년 참여 예산 사업은 청소년들의 아이디어를 적극 활용할 수 있는 사업 및 프로그램 등으로 신청하면 된다고 합니다. 대상은 성북구 거주 또는 재학 및 시설 이용 청소년으로 만 9세에서 만 18세까지이며 공부기간은 9월 10일까지입니다.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성북구청 교육지원 담당관으로 무디하시기 바랍니다. 관심 있는 아동청소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.